전남과 전북 지역 학생수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인한 폐교 재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로 빈집이 속출하고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32만 7,113명. 하지만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7년에는 24만 3,60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6만 778명에서 9만 7,3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통폐합 시작 시점인 1982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16곳, 지난해에만 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41곳이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57곳이 대부됐습니다. 나머지 11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매각 임대되지 않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20년을 훌쩍 넘긴 미활용 폐교도 29곳에 달하고 심지어 1991년 이후 3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한 곳도 두 곳입니다. 활용도를 찾지 못한 폐교는 관리가 매우 허술해 사람들이 출입하기 수월한 데다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 오지나 도서벽지에 있는 폐교의 경우에는 새 주인을 찾거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폐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데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아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교 역시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따릅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폐교 부지는 교육과 문화 사업 등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 역시 까다로워 쉽게 매입할 수 없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학생은 줄고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